조금 전에는 그냥 동그란 점선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네모난 점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패스도 마찬가지로 지울 수도 있고 또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치소 해버리자 레이어에서 제가 설명 안 들었었는데 나중에 레이어 설명 드리고 컨트롤 알트 Z를 누르게 되면 실행치소가 되죠 이렇게 실행치소를 하고 또는 새로운 캠퍼스 열어서 작업하시면 될텐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제가 색깔 한번 바꿔 볼게요 이번에는 청색으로 진한 청색으로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브러쉬 선택하시고 브러쉬에서 여기 동그란 브러쉬 선택해 주세요 네모난 브러쉬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그래서 일단은 동그란 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브러쉬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브러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모난 브러쉬도 있긴 있거든요 아 요건가요 네 클릭해서 OK 누르게 되면은 네모난 브러쉬도 있어요 네모난 것도 근데 얘네 네모난 거긴 한데 정사각형 형태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브러쉬로 쓸 모양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브러쉬 요거 하기 전에 얘네들은 지금 네모난 게 정사각형 네모니까 직사각형 형태의 네모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각 선택도구로 사각 선택도구로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직사각형 좀 길게 네 이 브러쉬는요 크게 만드는 게 좋아요 사이즈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사이즈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늘릴 때 원분보다 크면은 깨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크게 만드는 게 좋아요 또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어 브러쉬 등록할 때는 검정색만 등록을 해주세요 예 검정색으로만 흰색은 등록이 안 돼요 예 흰색은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노란색 노란색도 등록은 되는데요 채도가 약해요 그래서 얘는 채도가 높은 색으로만 등록이 돼요 예 브러쉬는 가능하면은 검정색으로 등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브러쉬는요 어 단색으로 등록하더라도 색깔을 얼마든지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색감은 색으로 그리고 예 사이즈는 크게 작업하는 게 유리해요 그 다음에 에디트 에디트 피를 선택해서 포그라운드 칼라로 오케이 하게 되면은 검정색 박스가 채워지죠 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또는 디파인 패턴인데 패턴과 브러쉬 이거 되게 많이 쓰여요 예 근데 지금은 패턴 하는 게 아니라 브러쉬 하는 거니까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클릭 하시게 되면요 어 여기에 등록이 돼요 그러면 얘를 점선 브러쉬 점선 브러쉬라고 클릭하고 입력하시고 오케이 여기다 점선 그릴 거니까 컨트롤 알트 Z로 실행 취소할게요 그러면 깨끗하게 남죠 그러면 얘는 어딨냐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브러쉬 옵션 누르게 되면은 옵션에서 리셋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긴 없어요 여긴 없고 예 여기에 눌러서 리셋 브러쉬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리셋을 해가지고 사라졌나보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볼게요 예 일단은 요렇게 만들고 에디트 필해서 어 그 다음에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세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 브러쉬 선택하시고 옵션에 가면은 맨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다른 브러쉬를 설정해 놔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컨트롤 알트 Z로 실행 취소하고 어 브러쉬 선택하고 이 브러쉬 예 마지막 거를 더블 클릭 선택하면 이렇게 예 나와요 너무 커 그죠 예 그래서 옵션에서 320이나 되는걸 줄이세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예 줄일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줄었죠 예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색깔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간격은 안 떨어뜨려져 있죠 간격 조절을 토글키에서 토글키에서 스페이싱 예 스페이싱으로 간격을 떨어뜨리시면 되겠어요 더 작게 해볼까 얘네들을 작게 해주고 예 그러면은 10두키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예 직선이 그려지는걸 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월급 얼마 받으세요 200만원 300만원 얼마를 원하시나요 예 여기에 천만원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원 나 고작 200만원밖에 못 버는데 연천만원이 아니라 월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그런 돈을 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아일러브헬드 예 좀 궁금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인터넷 그런 네 사업 같기도 하고 직장생활 되게 힘들죠 상차 상사 눈치보랴 뭐 출근길 하라 퇴근길 하라 가서 또 업무에 치이고 또 야근에 엄청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헬로드림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몇번 드론은 보셨을 거에요 어 또 이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보시기를 참 잘하신거라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카페에 글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봤는데 아 저도 그냥 그렇거든요 강의 강의하고 인터넷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이나 직업학교 대학을 나가지만 마이버라 마이버라 200 300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내다보면은 남는거 하나도 없어요 한 천만원 벌면은 500만원 여유있게 쓰고 그래도 500만원 남죠 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옛날에 저도 이걸 좀 보긴 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꾸준하게 했으면은 지금째 월 천만원씩 벌었을텐데 좀 아쉽긴 한거 같아요 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꼭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알바하면서 월급 받는 분들이 참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투자해가지고 월급 형태를 봤는데 저는 전업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꾸준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보고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7시에 일어난게 아니라 6시에 일어나서 뭐 일곱시에 밥먹고 여덟 여덟 일곱시 출발하죠 보통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좀 고달프죠 예 회사 생활하는게 근데 예 회사 출근 안해도 되고 퇴근 안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거 같죠 그래서 헬로드림 이제 요게 사무실인데 헬로드림에서 어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예 준비를 해주고 있는거 같아요 네 제가 어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디자인 강의하다 보니까 어 디자인도 어트북 마케팅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케팅 지원을 해줄 수 있을거 같아요 블로그 디자인 또는 카페 디자인 뭐 포스인 방법 이미지 그런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부터 어 얼마를 받는지 월급 얼마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것 보다도 월급이 중요하죠 네 이분 보면은 두 번 받았는데 4월 27일 날 두 번 받았는데 한 500만원 돈 벌었네요 네 500 벌어 가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은 330만원 그리고 우와 이분은 1990만원 거의 2천만원 돈 벌어갔어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에요 와 월급을 연봉처럼 받아가시는 분이네요 이런 분 정말 부럽네요 부럽다고 할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벌어 가야되요 그죠 남들 이렇게 벌 동안 여러분도 뭐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죠 그죠 지금 당장 시작해서 어 내년에는 월 2천만원씩 예 벌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 홍보를 주로 뭐 블로그나 카페 그런것도 하지만 주로 유튜브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포토샵 동영상 강의 일러스트 강의 드림위버 강의 플렉스 강의 이런 강의가 한 3천개 있거든요 그 3천개를 이용해서 뭐 카페나 유튜브 아프리카 이런곳에 많이 배포를 할거에요 그런 동영상에다가 제가 홍보하고자 하는 이 헬로드림 배너라든가 동영상을 첨부해서 같이 홍보를 할거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 관심은 없던 사람들도 실은 저도 처음엔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엌 관심 없었는데 누가 그냥 올린 글을 보고 네 관심있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헬로드림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월천만원 벌기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없는거 같아요 그냥 얼떡결에 보고 어 나도 할까 나도 시작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거에요 대부분이 월 200만원 버는 사람도 그리 많진 않아요 예 근데 예 주부들도 학생들도 2천만원씩 버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실거에요 그래서 예 헬로드림 예 꼭 기억해 두시고 좀 한번 볼게요 예 이분은 1,765만원 벌었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예 헬로드림이 언론기사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예 사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만큼 받아갈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393만원 400만원 200만원 뭐 이거는 한두달이면 다 받아가시는거 같아요 보면은 예 690만원 700만원 또 예 벌어갔네요 이분은 예 345만원 예 이분은 881만원 이야 엄청나게 벌어가네요 그죠 예 이분도 843만원 1000 1000 1000만원 넘었어 이분 예 1000만원 넘게 버셨네요 예 1000만원 버신 분도 은근히 많은거 같아요 이분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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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갔어 급여를 1000만원 예 뭐 이렇게 뭐 1000만원 벌어갔느니 뭐 이렇게 뭐 감탄만 할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1000만원 벌어 가야겠죠 예 이분은 2000만원 가까이 벌어갔네요 1953만원 말도 안나와 예 2000만원 벌어갔어요 총 예 이분은 얼마야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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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10 100 1000만 400만원 400만원 이네요 4000만원이 아니라 제가 잠깐 흥분했어요 예 400만원이네요 400만원 4000만원 버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도 4000만원 뭐 벌지 말란 법 없죠 홍보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은 예 회사 다니듯이 일하면은 충분히 예 4000만원 벌 수 있을거에요 예 일시 백 1000만 100만원 90만원 400만원 뭐 500만원 예 500만원 1700만원 예 1000만원 943만원 1000만원 예 1300만원 예 엄청나게 벌어가네요 예 그리고 초보들도 어 조금만 노력하니까 바로 실적났다고 막 올라오죠 실적났어요 실적났어요 실적났다고 하면서 예 예 뭐 조금씩만 노력하면은 대부분의 몇건씩은 실적이 나는거 같아요 그런것들을 조금 더 분발해서 어 하시면은 가능하고 주부들이 일을 잘하는거 같아요 부담없이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남편들 예 출퇴근 시켜놓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예 많이들 활용하고 대학생들 예 직장인들도 예 많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없이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는 어 수익률 100% 예 100% 알파광고형 예 최고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수익이 빨리 난다고 해요 그래서 천만원 내는 사람과 오백만원 내는 사람은 어 여기 수익률 40%짜리냐 100%짜리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내가 천만원 버느냐 아니면은 어 오백만원 버느냐 백만원 버느냐 그런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익률 100%짜리를 갖다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안선생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예 생각이 드시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bban.kr 예 여기 보시면은 bban.kr 이잖아요 원래는 도메인이 조금 길어요 예 긴데 제가 어 포워딩을 신청해가지고 짧게 예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 검색창에다가 주소창에다가 bban.kr 예 요 도메인을 치시고 오시고 이제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예 무료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그리고 안선생한테도 나름대로 어 카톡으로 예 연락을 주세요 카톡으로 상담 신청하시고 그리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하면서 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테니까 우리 함께 월 천만원 벌어가기 도전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카톡에서 한 번 더 뵙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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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